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? 저희 할머니 전화번호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오빠 돈은 저라도 꼭 갚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그래서 오빠는 찾았습니까? 아니요 그럼 대체 밤새 어디 있었습니까? 여기요 이 자리에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니까 제 가이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 못 갑니다 그쪽 여권을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어제 잃어버린 제 가방 거기에 그쪽 여권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원래 남자가 탄 택시에 그냥 막 타고 그럽니까? 공짜 좋아해요? 그래서 그래요? 그럼 이번에도 한번 가보죠 왜 이러세요? 따라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